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이상민 행암무장관이 서울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을 찾아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나섰다면서 사진하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대통령은 한파라고 행사도 안 가시잖아요. 그때 부산 경남이 무슨 영하 2, 3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한파로 안 가세요. 행사는 했죠? 했어요. 대독만 했는데 그럼 대독한 사람은 뭐야? 안진건 소장님.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업인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 영남권 기업인들 다 모아놓고 그걸 취소해버리는 자입니다. 저는 술 먹고 뻗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말 직장인들이 영하 2도 우리 직장 가지 말자. 대통령도 파업하는데 우리도 너무 추워요. 가지 말자. 이런 말이 엄청 큽니다. 나라 꼴이 정말 엉망으로 되어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 압사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이 나타나서 1박 2일 만에 나타나서 압사 내진탕이겠지. 길이 넓이 어떻게 돼? 여기가 사람들 죽은 데야? 이건 대통령을 따라서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회의 주제했다는데 회의 주제에 저는 거짓말을 다시 한번 의복 제기합니다. 회의 주제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글씨로요. 딱 길이 넓이 거기서 몇 명 언제? 그런데 압사로 다 손짓이 딱 긁은 글씨로 보고가 됩니다. 그걸 회의 주제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에이 내진탕이겠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1박 2일 간 국정조사 대상. 중대한 국정조사 대상이다. 그날 새벽 3시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고약 일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뭐하고 새벽 3시가 뭐하다 들어갔는지 회의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서 술판버리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문제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도 이 윤석열 후보는 치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응 대통령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는데 국정조사 자체도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이 조사 대상도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상황인데 국정조사가 언제 시작이 될지 다음 주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오늘도 여야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입장 차가 도돌이표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덧붙이면 주호영이 좀 어쨌든 타협의 정치로 해서 국정조사도 받아줬다가 엄청 공격받고 있잖아요. 장재훈이가 막 그러길래 누가 국정조사였냐 주호영이 입지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김진표 중재 안 냈을 때 주호영이 환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입장 갑자기 돌변했잖아요. 지금 이제 주호영 자기가 지금 모가지가 날라하게 생겼거든요. 윤핵 간의 행포는 더 심하고 옛날 같으면 초재선들이 그 개혁적 원내대표나 타협적 원내대표를 지지해드렸는데 지금 초재선들이 나서서 당은 투표 100% 해야 된다. 민주당하고 협상하니 막 이러고 나오니까 이 당은 완전히 저는 가장 그동안 여당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장 무능한 정당이 되고 있다. 그러니 강신업 같은 사람이 당대표 먹겠다고 하는 건데 강신업이 지금 막 방송 패널들이 코 숨치잖아요. 국민의힘 쪽 패널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지를 받게 되면 모른다. 상당한 지지를 지금 바꿨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망한 거예요. 완전히 강신업 같은 자한테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지고 10대0이냐 9대2이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퇴보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퇴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7대3도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총선 앞두고 당대표는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용수진 형으로 목사님은 교수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품이 넓으세요.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국민의힘.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확실히 갈아타시는 건가요? 10대0이 뭐 10대0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까지 걱정해 주시면 누가 봐도 우리가 유승민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윤해관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당화시키는 사당화. 결국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 해요. 이준석이 돼서 내부 총질했다가 윤석열이 직접 체리 따봉 보냈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당 대표를 여당 대표를 다른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몸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또 유승민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 100%로 당원 100%는 유승민 죽었다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입한 자기들 말로도 20에서 100만 명 늘어났던가 최근에 가입한 당원들 누굴까요? 정광훈이 몇 십만 원 집을 심었다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변희 대표님 하면 정광훈 세력만 몇 십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엄청 들어갔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이 말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유승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절대 유승민 못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안 오는 게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안 되는 게 좋을 수 있겠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10대방으로 하라고 그래요? 좀 이상한데 오늘따라 이상하신데요? 뭘 이상해요? 나는 그냥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생각하는. 목사님은 진짜 걱정해서 얘기하신 거고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10대방으로 해라. 망해라 망해. 니들은 망하는 길로 간다. 극우 극단주의 세력. 극우 유튜버 극우 극단주의 세력. 정광훈 강신업 천공. 국민의힘당은 정치 검찰 정당도 모자라서요. 이제 무속 비리 비선 극우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부터 철저히 면받습니다. 저는 총선 때 백석도 못 넣는다고 봅니다. 일부 영남권을 제외하거든요. 그리 가라. 저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걱정 안 하세요. 냅두세요. 아이고 잘하네. 우리 국민의힘당 잘한다. 잘한다. 유승민 같은 사람 당대표 되면 안 돼요. 얼마나 극우 극단주의적인 당대. 왜 합리주의로 받으려고 그러세요. 유승민 빨리 제명하세요. 권위도 제명하고요. 이준석도 제명하시고요. 잘한다. 잘한다. 오늘 진무보수 패널 한 분씩 제가 부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요.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소개는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하고 있구나. 박수 박수 나오고 있고 안중에서 응원합니다. 잘한다. 응원하고 계시고 저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예수님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바라보는 민심. 지금 오늘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지지율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냐. 있어요. 물론 지지율은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반성이라 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이건 반대로라도 민주당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러겠어요. 지금 똑같은 반복으로 돌아가면 왜 국정조사하고 예산을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끌고 있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국회에 보면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이. 주도를 못해. 아니 169석을 가지고서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주도를 못하고 계속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물론 보수 언론들의 그런 언론의 어떤 보도들에 그냥 미치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한 행동을 보면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못 줘요. 민주당이. 아니 이게 민주당. 아 그래 잘한다. 저래 대한정당 됐네. 저정도 정당이면 내가 지지해서 정권 줘도 되겠네. 이런 효능감을 못 준다니까. 주도적으로 딱 끌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민주당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빼고는 아무도 없어. 민주당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대체. 대표 혼자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막 오합질조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주도를 못하고 있거나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중도층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알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국민의힘 하는 꼴 보니까 이거 완전 이상해. 그런데 그럼 민주당?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지금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선뜻.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선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끌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지고서 국회를 끌고 가야 돼. 좀 반대가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반대를 물리치고 가야지. 계속 발목 잡힌다고 역풍 분다고 그런 생각으로 눈치만 보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언제부터 역풍이냐고. 뭔 역풍이에요 맨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댓글이 대단하잖아요. 민화 역풍 걱정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 50% 지수까지 치솟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그런 조사도 있었지만 역풍 없어요. 예를 들면 6개월 전에는 6개월도 안 된 정분대라는 역풍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9일로 7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내년, 며칠 지나면 2년 차고요. 그렇잖아요. 당선으로 치면 10개월이 돼요. 그동안 다 보여줬어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남북관계나 평화나 경제나 모두 파괴하는 정권이고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도 없는 정권이고 아예 날마다 거짓말하는 정권. 아니 윤석열 거짓말 목록으로 한번 써보세요. 수백 개가 됩니다. 벌써부터. 국민은 맨날 반말하는 자한테 어떻게 그걸 비판하고 어떤 역풍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풍을 걱정하는 민당국에 국민들이 중풍 걸리게 생겼다가 지금 중론입니다. 퇴진, 퇴진까지 나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강력한 규탄운동 온 내에서, 온 내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온 내에서 집회도 하고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세력이 얼마나 극강무도하게 장애 집회, 장애 투쟁 많이 했는데 단식 투쟁도 하고 아니 대장동 특검, 김동인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 농사하는 사람 하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드립킹 특검을 김성태가 단식으로 따냈잖아요. 정부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이나 협조를 구하려고 탈배 줘버렸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까. 그런 것도 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결기 결기 그다음에 일종의 집중 그다음에 뭔가 저기 내일처럼 정말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엄청난 스태을 받고 있는데 저 국민들의 그 고통과 분노를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민주당 큰일 났다.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정부 죽이기나 이런 정치검찰 수사에 대해서 쟤도 마사지 못하니까 계속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정치검찰이 지금 대놓고 저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특검은 수사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특검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사건 대장동 사건 특검을 요구하면 정치검찰을 항의 방문 가고 날마다 항의 방문 가고 그 앞에서 단식 농사를 해서 특검을 따내야죠. 그런 결기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총선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민당 의원들 여러 명 심지어 비명 비문이었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잖아요. 이걸 총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한테 한 살을 더 주려는 게 윤석열 한동훈의 작전이거든요. 그게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사실 이 xx 발언 그때부터도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농성이라도 해서 사과받아냈어야죠.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라면서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논평 내리고 가만히 있는 건 논평을 누구나 내죠. 제1야당이 무게 있게 집중적으로 규탄했어야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대중진무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국회 와서 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했죠. 김은혜 수석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민심을 계속해서 들어보면서 전략도 바꾸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